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용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사건입니다. 선고에는 2021년 5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6-31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수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수용된 토지에서 폐기물 처리한 처리업자입니다. 상고 기각됐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은 패널과 재활용 선백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장으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 2는 실제로는 이제 다시 재임차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1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2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지공사가 피고 1한테 보상금 1억 3천만 원 지급하고 뭐 90% 지급하고 철거 완료 10% 지급해서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업은 피고 2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보상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했고 수용위에서 원고가 피고한 2에게 실제 폐기물을 했던 사람에게 4,10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개 항목 중에 가장 큰 거에 대해서는 4,100만 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5에서 10까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의 1원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봤더니 보상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공사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처리를 하고 보니까 처리 비용이 3억 3천만 원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3억 3천만 원을 피고 2라고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일단 피고 1은 이 처리물에 관해서 직접 갖다 놓은 사람은 아니죠. 갖다 놓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피고 2. 피고 2는 보상액을 1원밖에 안 줬는데 이 1원을 주고 지금 자기가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 3억 3천만 원까지 피고 2가 지급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심은 이거 처리 비용 피고들이 부담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토지공사가 부당하다고 상고를 했죠.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 사건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물질이면 토양을 오염시킨 자, 원인 제공자가 이걸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토양오염을 시킨 거면 피고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폐기물이긴 하지만 토양오염물질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건 안 되고. 피고 1은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널도 없앴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다 없앴는데 이 사람이 폐기물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다 이전을 하고 난 상태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입증이 안 된 겁니다. 따라서 피고 1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두 번째 피고 2인데 피고 2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지장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외에 있는 어떤 물건 이 물건들은 지장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장물을 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가 취득한 비용보다 더 비싸면 이전비로 지급하면서 실제 보상액은 가격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물건이 먼저 돌멩이가 있다고 칩니다. 돌멩이가 한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봤더니 1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10만원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1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전비는 안 줍니다. 가격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화가 뭐라고 하냐면 이전비만 줬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이전비를 줬고 이전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상액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해서 이 사람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가 직접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법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보상의 이론이라는 거는 처리에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한 액수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비가 많이 들리지만 가격만 주고 이 처리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만 보상할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조항 실제 가격보다 이전비가 훨씬 많이 되는 경우 법률에 실제 가격만 지급하게 된 이유는 공사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처리비용 공사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 경우는 결국은 개발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보상액이 현재의 작은 경우 이전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럼 결국은 공사는 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토지공사가 여러 법률검토를 했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 이런 비싼 소송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이전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보상이 된 경우에는 처리비용도 공사가 다 부담한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 수용에 관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정의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